아, 내가 너무 1조냈나? 7시 견제 안 해가지고 진거 같은데요? 총이 건이 열린거 같습니다 아, 저녁 있어요? 오오 좋겠다 스나이트가 원래 제일 좋지 발톱기니 고맙습니다 아, 떠든다고 근데 뭐, 제가 뭐 한인전 대표로 뭐,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원래 노가리 좀 까면서 해야지요 프로게이머들처럼 약간 돈내기 게임이면 당연히, 이따 벌고 집중하겠죠 어, 돈이 글리가 있으니까 근데 뭐, 이거는 뭐 그런건 아니고 토닥토닥청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... 때 집에 재살아가지고요 뭐, 여자친구 뭐, 잠깐 볼 것 같기도 하고, 예 전광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, 아 유튜브 하죠, 예 아, 군대, 아 군대, 아 군대 생활할때 당한게 많아가지고 그, 군대 가오킹이라고 저한거에요 닉네임은 고생하시... 무슨 빌드? 이기는 빌드 가야지 이기는 빌드 서버는 코리아 서버에요 힛 digo, 둡션... 아, 잠깐만 피부가, 하세요 트아프리카, 향 tail там Ras, 불쾌 need Actually, there are somePM 비스테이래 트아프리카 Na, just 또 유튜브가 좀 더 잘 챙겨주고요 접근성도 근데 유튜버도 좋네 아프리카는 뭐가 좋지? 두개 비교하면 솔직히 유튜브로 따라갈 수는 없긴 없죠 왜냐면 뭐 워낙 그 유튜브는 오래되기도 했고 구글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좀 빵빵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니까 두개를 비교한다 하면은 뭐 좀 예 흔들죠 플랫폼 워낙 차이가 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좀 뭐라야될까 개인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뭐 했었던 뭐 고런게 있죠 채팅? 채팅이 좋다구야? 뭐가 좋은거지? 뭐지? 어때요? 채팅이 뭐 그렁그렁 뭐 그렁그렁 뭐 그렁 뭐 그렁 뭐 그렁 그래 닉네임이 이제 바꿀 때 됐네요 우리 군대 가옥행인이 전역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군생활이 얼메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 원래 현실이 불행한 경우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경우 그렇거든요 군대 가옥행인을 당한 사람은 과거에 나지 자 앞으로 미래에 나는 아니니까 화이팅 하십쇼 자 앞으로 미래에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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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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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칼킬이 진짜 꼴보기 싫다. 생긴거. 내가 쓸 땐 상관없는데 당하니까 되게 짜증나네. 다시 한 번 더 얻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진짜 너무 빡세다 소재 아까 수고 못 쉬고 했다 진짜 끈기가 조금만 있어서 되게 피곤할 뻔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진짜 빨무자 하시네 매일 보는거 같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